그 다음에 제출서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양대 3년특례 의대에 대한 제출서류입니다. 요강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부모의 자격이 제외국민으로서 영주교포 해외근무자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기타 제외국민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에 따라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다른 서류들이 있고요 공통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만 독특한 또 구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통서류랑 일부 유형별 서류랑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자 각 신분에 따라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고요 다른 의대 또는 다른 대학을 3년특례로 늦는 학생들이면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입학원서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학명 및 지원자격 점검표 역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그 부분 것은 아포시티 인증이나 영사 인증을 받아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 증명서입니다. 3년특례지만은 중고교 과정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성적표 트랜스크립에 대한 아포시티 인증입니다. 국내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일부를 나온 학생 또 먼저 귀국해가지고 고등학교 1년이 포함 연속 3년 통산 4년 5년 된 학생들은 한국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는 여기서 레이스를 통하거나 바로 성적표 발부가 가능하고 그것은 인증을 받을 필요로 없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했던 성적 증명서에 대해서는 아포시티 인증이나 반드시 영사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 학생이 있고요. 공인어학 성적 학과별 해당자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는 당연히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잘 챙겨가지고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 서류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권양대 의대에서 서류 제출에 있어서 목록을 확인했는데 그 목록 외의 다른 서류를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확인한 권양대 의대에 필요한 각 제국민 신분별 공통서류상 그리고 신분별 유형별 다른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는 걸로 모두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목록 예의 서류를 내는 것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출하는데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받아만 좋지 그 부분 것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포트폴리오라든지 연구 실적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와 연구 실적을 반영 안 하겠다는 것은 국내 입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 영향을 받은 부분이죠. 즉 주로 트랜스크립트 성적표 위주로 학생을 평가하고 공인 영어 성적 정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R&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던 이와 같은 내용들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대 예를 들어서 가톨릭 관동대 의대만 해도 포트폴리오 수준의 서류 준비 그리고 연구 논문 R&E 활동 다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실적 서류 스펙 서류 다 반영하는데 건양대 의대만큼은 건양대 의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출 서류 목록 말고는 별도로 평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양대만큼은 기본적인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해주고 그리고 특히 트랜스크립트의 GPA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것은 평가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적부만 해당합니다. 즉 패스오 페일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서류 제출할 때 유의사항은 지나치게 보따리 묶음으로 해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